일단 여기 센스 만점이신 그리고 감각이 너무 좋으신 감독님과 그리고 모든 캐릭터를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써주신 작가님과 그리고 옆에 계신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기 각자의 매력이 넘치는 우리 동료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드라마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됐는데 30대의 첫 작품인 만큼 더 성숙하게 더 깊이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